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주식 관련된 교육으로 꽉 채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강의는 보실 때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지만 강의만 보셔서 끝나는 건 아니죠. 강의를 보고 그 매매를 직접 실전 매매 적용까지 해보셔야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론만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주식을 잘할 수는 없겠죠. 이론을 습득하고 그걸 반드시 매매에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헌터 오늘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활용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가 뭔지는 아시죠. 그날 종목이 주가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그날 더 올라갈 수 없는 가격 맥시멈 가격 이게 상한가고요. 하한가는 그 종목의 주가가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입니다. 몇 퍼센트죠? 30%입니다. 어제 종가가 만 원으로 끝난 종목이 있다면 상한가는 13,000원이 되겠죠. 하한가는 반대로 마이너스 30%가 될 거고요. 그래서 상한가 누구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번쯤 먹고 싶은 그런 수익이고요. 하한가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근데 이제 상한가와 하한가도 이제 성향이나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성향이나 특성을 이용하면 매매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와 하한가를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에 써먹을지 어떻게 응용할지 이런 전략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모든 강의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거나 풀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에 저의 강의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도록 정렬해 놓았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고 제 강의 보시고 외국인과 기관에 지지 않는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셔야 이제 강의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상한가와 하한가의 활용입니다. 자 우선 정의 간단히 한번 봅니다. 상한가는 뭐죠? 주식시장 개별 종목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 플러스 30%고요. 하한가는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 마이너스 30%입니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죠.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30%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진국일수록 상하한가 제한이 없어요. 미국 시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한국도 나중에는 이런 상하한가 제한이 완전히 풀리거나 아니면 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참고만 해 두시면 되고요. 상한가와 하한가는 시세에 영향을 크게 줄 이슈의 발생이나 기업 내용의 급격한 변화 및 세력의 움직임 등에 의해 나타납니다.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상한가가 갔다는 것은 그 종목에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거나 아니면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거나 둘 다거나 이런 형태일 수가 있겠고요. 하한가는 그 종목에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왔거나 수급 이탈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한가까지 갔겠죠. 물론 이유 없는 상한가나 하한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급적인 유입이나 이탈이 크게 크게 나타날 때 상한가 하한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들어가기 직전인 경우가 아니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플러스 27%까지 급등한 종목은 3% 정도 더 올라가면 상한가니까 이거 상한가 들어갈 수 있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현재 보압권에 있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갈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나 하한가를 예측하자는 게 아니고요. 상한가와 하한가가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을 오래 하게 되면 몇 번씩은 경험하게 되죠. 상한가와 하한가를.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상한가 한 번 잡으면 계좌 수익이 크게 불어나고 하한가 한 번 맞으면 크게 줄어드니까 당연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주식매매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상한가와 하한가가 많이 나왔던 역사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조선선제라는 종목인데 정말 유명했던 종목이죠. 연속 상한가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보시면 종목이 몇 천 원짜리가 거의 20만 원까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점화한가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런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반대로 이제 내추럴 엔도텍 예전에 그 하한가 연속적으로 굉장히 많아 나왔던 종목입니다. 점화가 몇 번이에요. 대충 보시는 것만 3번 이후에 잠깐 반등 시도하다가 거의 6, 7번 정도 점화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점화한가는 굉장히 강력한 하한가죠. 이런 종목을 한번 물리게 되면 거의 계좌가 소위 말해서 박살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럼 오늘 이제 말씀드릴 본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을 보유할 것이냐, 매매할 것이냐 이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면 어차피 판단은 매도할 거냐, 가져갈 거냐, 그렇죠? 하한가를 갔으면 어떻게 돼요, 판단은? 매도하기는 좀 힘들고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런 판단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한가와 하한가를 갔을 때 종목이 보유할지 매매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걸 근거로 판단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죠. 상한가 종목의 보유부터 보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매물이 있더라도 상한가의 힘에 따라서 빠른 소화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매물이 돌파되었어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상한가 자체의 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기술적 분석에서 매물대, 지지대, 저항선, 지지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요. 하지만 상한가와 하한가일 때는 이런 매물대나 지지선의 중요성이 좀 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항대가 이제 2만 원에 걸려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19,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한가가 점상한가예요. 엄청 강한 상한가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만 원의 매물이 의미가 있어요. 다음 날 2만 원을 그냥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한가는 원래는 더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더 못 오르게. 그럼 다음 날 그게 반영되면서 올라갈 거니까 저항대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강한 상한가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 종목의 보유인데 이건 이제 잘 봐주셔야 돼요. 상한가 잔량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두 종목 예시로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거래량을 보시면 1,9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상한가 잔량은 50만 주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가 잔량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 그럼 이건 강한 상한가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거래량의 1,900만 주면 상한가에 190만 주 이상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51만 주밖에 안 걸려 있습니다. 약한 상한가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음 달 급등할 가능성이 적고 급등을 해도 상승을 더 이어가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단할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상한가인데요. 거래량을 볼게요. 네, 3,800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상한가 잔량은 450만 주입니다. 어때요? 상한가 잔량이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인가요? 네, 10% 이상이죠. 자, 단할의 거래량 3,800만 주예요. 3,800만 주. 그런데 상한가에 걸린 잔량은 450만 주. 그러면 380만 주 이상이면 10% 이상인데 지금 450만 주니까 10% 넘어섰죠. 자, 그러면 다음 날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단할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갔을까요? 단할이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볼게요.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약한 상한가죠? 급등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린 모습을 장대 음봉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한 상한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깨졌죠. 그럼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이 있으면 어때요? 급등할 때 일단 매도를 해야겠다. 요거죠? 종목은 예시입니다. 그 종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다음번에 단할 한번 볼게요. 단할은 아까 강한 상한가였죠. 그 다음 날까지 밑고리를 달았지만 어쨌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강한 상한가의 면모를 보여줬죠. 그럼 아까 상한가 잔량이 10% 넘는 단할 같은 종목은 상한가 갔을 때 좀 더 보유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가져갈지 매도할지 고민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뭘 보고 판단하실 수 있다? 상한가 잔량입니다. 상한가 잔량이 클수록 다음날도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주식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니까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시면 좋겠죠. 상한가 종목의 보유인데 상한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분봉 차트예요. 10분봉 차트인데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일직선이죠. 뭐예요 이게? 상한가가 안 깨진 거죠.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죽었어요. 없어요.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없다는 건 뭐예요? 파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뭐죠? 다음날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서는 잔량이 적을수록 강한 상한가입니다. 그 다음날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 예시로 들었고 10분봉 차트인데 이거는 단월보다는 좀 약해요. 일직선으로 가다가 밑고리가 살짝 달았다가 살짝 달았다가 상한가가 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좀 실립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경우에는 조금 약한 상한가예요. 그래서 다음날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상한가 간 종목은 뭐라고요? 거래량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거래량이 적을수록 그 다음날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봉으로 보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죠. 상한가 종목의 보유 보고 있습니다. 맨 이제 가에 있는 게 장대 양봉. 시가부터 종가까지 양봉이죠. 그 다음에는 시가부터 종가까지는 높은데 밑고리 좀 달았죠. 그 다음에는 밑고리 더 길고요. 그 다음에 점상한가. 뭐가 제일 강한 상한가일까요? 이 네 가지 일봉이 다 상한가로 마감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장 강한 상한가는 점상한가입니다. 시가와 종가, 고가와 저가가 일치합니다.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끝났고 장중에 상한가가 한 번도 안 깨진 상한가, 점상한가. 점상한가 종목은 웬만하면 파시면 안 돼요. 다음날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봉 중에 뭐가 셀까요? 일반적으로는 밑고리가 긴 봉이 세요. 밑고리가 길다는 건 뭐예요? 장중에 밀렸지만 그 밀린 걸 다 말아 올리고 결국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힘이 밑에서 받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한 건 밑고리가 좀 짧은 거. 그나마 가장 약한 건 장때 양봉이에요. 장때 양봉이라는 게 그 자체가 약하다는 건 아닌데 비교적 약하다는 겁니다. 비교적. 그래서 점상한가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밑고리가 긴 상한가가 두 번째로 강하다. 이 순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상한가와 하한가의 활용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을 어떻게 판단하고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 강의 풀 버전 강의들 또 지난 강의들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에 다양한 강의들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활용하시고 돈 버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지지하는 투자 저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 또 공개되지 않았었던 강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고 마음껏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한가 종목의 매수 한번 볼게요. 상한가 종목을 매수할 수 있어요. 상한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기가 사실 어렵죠. 왜? 상한가의 매수를 걸어두는 게 상한가 종목의 매수일 건데 실질적으로 매수가 앵간에서는 잘 안 돼요. 근데 항상 안 되냐? 아니죠.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 종목의 매수를 상한가의 매수로 걸어두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한가에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 강한 상한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상한가에서 거래가 많아야 내 상한가 매수 효과가 매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여기 설명을 써놨어요. 상한가 매수 물량이 매수되었을 경우 상한가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한가 간 종목을 내가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두는데 그게 체결이 됐다? 그러면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내 앞에 매수 물량이 많았을 건데 다 소화시켰으니까 상한가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한가에 샀는데 상한가가 그날 풀리면 난 바로 손해예요. 그죠? 반대로 상한가 매수 물량이 매수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도 급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사고 싶죠? 이 밑에 있는 경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상한가에 걸어도 매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놓는 전략은 좋지 않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 중에 또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한 상한가 종목을 매수하고 싶죠. 하지만 강한 상한가 종목이 매수되기가 힘듭니다.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놨을 때 매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반대로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가 됐다는 것은 상한가에 매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상한가에 매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그 상한가가 강한 상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두는 전략은 매수가 되든 되지 않든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어야 상한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하한가 종목의 보유인데 제가 전에 이전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강의는 하나, 한 면만 배우면 이걸 180도 바꿨을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하한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한가 잔량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하한가로 판단합니다. 강한 하한가라는 건 뭐죠? 다음 날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하한가. 이게 강한 하한가입니다. 자, 두 가지 종목을 예로 드렸고요.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네, 하한가로 같습니다. 당일의 거래량은 4,600만 주고요. 하한가 잔량은 130만 주입니다. 어때요? 네, 10%가 안 되죠? 조금 약한 하한가입니다. 자, EID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당일 거래량 10만, 100만, 1000만, 2억, 7천 주.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당일 거래량, 하한가 잔량도 볼게요. 3천만 어때요? 10%가 넘습니다. 좀 강한 하한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날 대형 포장은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릴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EID는 크게 밀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한가 다음 날인데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때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한가 종목 치고는 상당히 선방했죠. 왜? 전날 하한가가 약한 하한가였으니까. 자,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EID인데, 그 다음 날 8% 때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까 종목보다 더 많이 빠졌죠? 왜? 좀 더 강한 하한가였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상한가 종목은 다음 날 이게 강하게 갈지 약하게 갈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뭘로? 잔량으로. 하한가 종목도 다음 날 많이 빠질지 좀 덜 빠질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뭘로? 하한가 잔량으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힌트도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높은 확률이에요. 60%, 70%, 80%. 높은 확률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게 주식 공부입니다. 주식 공부 100년 해도 100% 적중률은 없어요. 아무도 그거는 못해요. 그러면 왜 합니까? 확률을 올릴 수 있거든요. 확률. 내가 이제 매매 성공률이 50%라면 이거 공부하셔서 52%, 55%, 60%까지 올리실 수 있어요. 아무리 끌어올려도 100%는 당연히 안 됩니다만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매매 성공률 60%만 가져가셔도요.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이 1% 올리기가 힘들죠.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려면 일단 기초 강의를 완벽하게 익히시고. 거기다 기법을 더하든지 그건 나중 얘기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내가 공부를 해서 실제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한가 종목의 보유입니다. 상한가랑 반대죠. 보시면 장대 은봉이 있고요. 윗꼬리가 달린 두 개의 은봉이 있고요. 점 하한가입니다. 다 하한가라고 봤을 때 뭐가 제일 강한 하한가냐. 당연히 점 하한가. 시가와 종가, 고가와 저가가 일치한 거. 하한가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하한가로 끝났는데 한 번도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한 하한가. 엄청 무섭죠. 다음 날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하한가는 뭘까요? 윗꼬리가 긴 하한가입니다. 장중에 상승반전을 시도했지만 종가 부근에 다 눌러서 죽여버린. 이런 하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대 은봉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굉장히 안 좋은 형태지만 윗꼬리가 달면서 종가가 하한가로 끝난 게 사실상 좀 더 안 좋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시고요. 아까 제가 상한가나 하한가는 상한가 잔량, 하한가 잔량으로 그 힘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봉의 형태를 보고서도 그 하한가의 힘이 큰지 안 큰지 이 부분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내 종목이 상한가나 하한가를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전략들을 좀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한가 종목의 매도 보겠습니다. 내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둬야 될까? 고민되실 건데요. 하한가 종목의 매도는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하한가 위에 매도를 걸어둘 수도 있겠지만 빨리 매도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가격은 하한가입니다. 내 종목이 하한가를 맞아서 하한가가 8천원이면 8천원에 매도 걸어놔지 뭐 어떡해요. 그렇다고 바로 팔리나요? 바로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전략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하한가 종목의 하한가를 매수로 걸어두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설명 써놨죠? 하한가 매도 물량이 매도되었을 경우에는 하한가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가 하한가에 매도를 걸었는데 그게 매도가 됐어. 그건 뭐예요? 앞에 매도를 걸어뒀었던 물량을 다 먹고 내 물량까지 먹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한가를 풀리면서 주가를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는 최저가의 매도를 한 거죠. 잘한 선택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하한가 매도 물량이 매도가 못됐으면 다음 날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하한가의 매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한가의 매도가 됐으면 내가 최저가에서 조금 안타깝게 매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하한가의 매도가 안 됐으면 어차피 그 물량은 매도가 안 될 물량이었으니까 매도를 걸어두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확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상한가에서는 수급으로 상한가의 힘을 판단해서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고요. 상한가의 매수는 지향이 아니고요. 지양입니다. 하한가에서는 수급으로 하한가의 힘을 판단을 하시고요. 하한가에서의 매도는 뭐라고요? 네, 역시 지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강의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상한가에서는 수급으로 상한가의 힘을 판단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설명드렸죠? 상한가 잔량입니다. 그리고 봉의 모양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했고요. 상한가의 매수를 걸어두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 하한가에서는 수급으로 하한가의 힘을 판단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한가 잔량입니다. 보여드렸죠? 하한가 잔량으로 판단하시고요. 하한가에 매도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에요. 확률.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상한가에서 더 갈 거를 매도하고 하한가에서 더 떨어질 걸 매수하고 이런 실수는 웬만하면 방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것은 매매 성공률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지식 하나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풀 버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두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다양한 강의들 무료로 모두 다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강의의 풀 버전 강의도 있습니다. 공부하실 분들 모두 모두 소외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 저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